유령 어업을 앞두고 시작된 브리핑. 다이버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모두 프로 다이버들이지만 중요한 작업을 앞둔 만큼 장비 확인은 함께합니다. 뭐라든 안전이 최고겠죠.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세미독극 긴장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다이버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칼날 같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고스트 피싱을 위해 바다 한복판으로 달려가는데요. 초상난 유령 어업의 실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까 이 강사님 브리핑 잘 들었으니까 폰투명 다 잘 아시고 안전하게 다이빙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운찬 파이팅과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수. 수심 24미터.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4인 1조로 움직이는 다이버들. 그때! 용규 씨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어? 이건 통발 아닌가요? 복잡하게 엉켜있는 로프와 그물까지 각종 폐허구들이 포착되는 상황.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는 폐허구나 그런 물건들은 유령 어업이라고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물고기들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피해액도 상당한데요.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폐허구 때문에 해양생물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폐타이어 쓰레기까지? 아 정말 바다가 고생이 많네요. 잠시 후 뭔가를 보고 놀란 다이버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폐허구물을 발견한 건데요. 안전하고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는 엉킨 그물을 토막내야 하지만 물속에서 하는 톱질은 2배 이상 힘이 듭니다. 힘든 절단 작업이 끝나면 에어백의 부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폐허구들을 끌어올리는데요. 자 드디어 물고기 잡는 유령 폐금을 체포 완료! 잠시 후 작업을 끝낸 다이버들이 차례로 올라오는데요. 힘든 수중 작업에 모두가 지친 표정 진짜 말도 안되게 많아요. 어때요? 아래의 상황? 쓰레기장 같아요. 쓰레기장? 어느 정도인데요? 보시면 알아요. 저거 반도 못 꺼진 거예요. 저희 여기 다른 다이버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조그만 덩어리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렸는데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얽혀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그 철골에 아예 굳어버린 거죠. 아예 땅까지 박혀버린 거라서 빼기가 힘들어갖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올라왔습니다. 안에 그럼 더 있다면? 있죠. 계속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폐허구를 수고했는데요. 베테랑 다이버들이기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소금물에 부직된 폐허구들은 날카롭고 위험한데요. 아직도 바닷속에는 수천 톤의 폐허구가 남아있는 현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낚시하는 사람도 그냥 낚시하고 도구 자기 것만 가져가고 뭐 잎갑이나 아니면 납 이런 거 낚시줄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죠. 지금 뭐 소금에서 플라스틱이 나온다면서요. 소금에서 나오면 생선에서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깨끗해지겠죠. 바다를 사랑하는 용규 씨와 고스트 피싱 멤버들의 노력으로 바다가 조금은 깨끗해졌겠죠. 뭐든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법. 바다에서 수거한 폐허구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 대 모으는데요. 와 모아놓고 보니 새삼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를 이제 어촌계에서 와서 폐허구물을 다시 수거해서 폐허구물 처리할게요. 버리는 사람이 없다면 힘들게 줍는 일도 사라지겠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용규 씨. 에코백까지 챙겨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어 여기 치킨집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순살 치킨이요 여기다가 담아주시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제가 가지고 갈게요. 배달을 시키면 될 걸 굳이 직접 사러 온 용규 씨. 콜라랑 젓가락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공짜 콜라도 마다하고 일회용 용규는 일절 사양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생활에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들어가자. 고맙습니다. 아내 소정 씨를 위한 치킨이었군요. 그리고 다행히 무도 여기다가 이렇게 싸주셨어. 여기는 포장되지 않았나 봐요. 좋네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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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분들은 당황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되었나? 빵 살 때도 그랬었다면서요. 그냥 좀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 그냥 종이 봉투에만 담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세요 이랬더니 거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를 꼭 거기서 담아서 포장을 하고 봉지에 싸서 봉지에 싸서 봉지에. 딱 그렇게 해서 줘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냥 그거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라고 또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 이 부부가 사는 법 정말 멋지네요. 며칠 뒤 강릉시 안목해변. 얘는 17개야. 그다음에 얘는 이것도 12개인데 이걸 다 쓰지 않고 좀 쓸만한 것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솜에 가서 거기도 좋은 것부터. 이쪽으로 걸까요? 안쪽으로. 여기 큰데요? 대표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아주. 신나는 날이에요. 신나는 날이에요. 잠시 후 부부가 마련한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주환이 가족도 모이네요. 어머, 외국인까지? 용규 씨.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 주러 왔어요. 쓰레기.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자, 일단 쓰레기를 담으러 갑시다. 용규 씨 부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함께하는 비치클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회로 해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시민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쓰레기에 금세 손이 모자란데요. 겨울바다에 무슨 쓰레기가 있을까 싶지만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비양심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거봐요. 삐죽하게 튀어나온 폭죽 잔해를 본 어른들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용규 씨가 나눠준 에코백이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특히 폭죽하고 그 부스러기들. 아이들은 쓰레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하고 다른 친구들도 좋아하는 바다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거는 속상하고 가슴도 아프게 가지고 주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여기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쓰레기 어떤 것들이 많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 명이 손을 모은 결과 정말 많은 쓰레기가 수거됐는데요. 이 모든 게 해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누가 왜 버렸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한가득. 그 광경을 본 관광객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적 혹시 아셨어요? 아, 몰래 좀. 어떻게 하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팝배하고 담배. 담배 콩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얘기하다가 드러나는 거죠.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동생아도 여기 갖다 내버리고 가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냐, 아버님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진짜. 기가 막히지, 뭐 어떻게. 그래도 서류를 왜 버려. 버리는 건 좀 봤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몰랐지. 서류를 왜 버려, 여기 와. 좋은 데 와, 지금. 어렵네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며 마무리에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용규 씨 부부가 기획한 첫 번째 비치클립 모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다음에 해변에 이런 것들이 남겨지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지키려는 노력을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 오래도록 보고 싶은 푸른 바다를 위해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환상의 커플. 리틀비케어로 김용규, 문수정 씨입니다.